자, 여기 왕도로 감형충 4쪽도가 상대방이 제2박장으로 뛰었어요. 심경철은 감형충이. 이가 막혀도 여기가 문제입니다. 심경철의 몰칭 스킨. 바퀴! 저 바퀴가 주관은 지금 맞았죠? 심경철은 자신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신노열이 더 많아 보이는 거야 신노열이 더 많아 보이는 거야 신노열이 더 많아요 신노열이 더 많아 신노열이 더 많아 서리빅털 안에서 밀어붙지게 체제 더는 무슨게 무슨일지 몰라요 더 이끌어주는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바퀴가 대박입니다 지금 골지 광조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다 정리 안됐고요 막히죠 링근한구방에 언덕에 있는 갈죽자 하나 불결자 하나 경쟁력 안에서 신노열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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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L 32강때부터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결승 우승 트로피도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0ㅌ 소만돌이 더 많아 신노 beings 완료 tych ängt 아래 지겋 곧 알 ähnlich 과 곧 잘 여행 6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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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성카 롤러 아멘 아마 더 다른 세대의 재료를 상향으로 올라온 수 make it. 네. 그리고 저희 플로니스프링 콜이 있었네요. 그리고 제 스파이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똑같은 네. 네, 더 다른 이크로 공간은 doll продукции. 그냥 이렇게 너무 간단한 input, 하지만 거의 일단 이번에는 아마도 학습관됨어가 있는데 그런지iness, 또한 위험에 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기능이 정말 이를 Allow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하는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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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구조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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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で, 네. 진짜 우정한 몰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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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를 못한다고 봉힌만한 것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I mean I could see it going very heavy as well though because let's say that you hit the front with wings you have wings and beans. What did you see? That sign we had for a second was actually pretty funny. What did it say? The Hydrolous pieceballs. Hydrolous what? I'll tell you after the shot. It's a grown up person joke. Ok. I'm sorry Tazes. You're fine. I can't read signs. No you're fine. 노련카 bargain uh i'm actually not sure what i was setting but encouraging that roast horn okayほんと spoke about this map to the third base is pretty far out it's not easy to get there's two potential third base location neither witcher or our you know just very very defendable especially on cv z right i mean 특히 특히나의 장롱이, 전화 기절jaw을 할 것일 것일까? 3rd base. 오늘 그 요소에서 로체웬어른 타임, 이 쪽으로는 더 중요한 조건이 좋습니다. 를 이제 클로스의 메시싱을 어 has to get em기 За킬 샀 Haven. 를 하렴의 로체웬어는, 그 뒤에서 부 тебе의 로체웬어는 ДВЗ에 그리고 예정도 하는 가게도 의미가 없던 를 그리고 링airy에 잃고가 버티고 그리고면신들의 pruch이 빨래에 del Adrienne의 고마그는 더익은 기술입니다. 상관으로 전부 그리스도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 액세강으로는 더욱 카톡 리cuss이 쇼핑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 배혀대가 안됩니다. 그래도 이런 게임을 기술하는 것이죠. 시간대와 군대의 인간이 꽉 차지네요. 오류가 바로 2 랩т 유튜섯을 해서 이 랩트는 지와유도 안에 1라인이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줄어들고, 이 뾱달의 전복은 성불은 굉장히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참가능한 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안고, 쇼핑도 habil을 기다려는 것이죠. 밖에서의 기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서의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서의 기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응, 그는 한다는 생각도 좋습니다. 그는 보컬의 기준을 넣을 수 있습니다. 로아로가 오는 기준으로 ric준을 넣습니다. 롤롤으로는 스프리스에서 스크츠의 스크츠가 있습니다. 로아로는 로아로가 오는거죠. 네, 밖에서 공격 수 있습니다. 정말 가진다. 그리고 심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플이 완전히 잘 섞인 것 같습니다. 심플이 점점 흘러가 없습니다. 아니겠지? 그리고 위생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알 수 없죠 그리고 치즈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맵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죠 이 맵지 마세요 그리고 마사다 대상으로 상태로 ë하여 인강이 있는지는 앞으로 없죠 다이기고 또한 모자로 이렇게 이 맵지 안 하고 이 맵지 그래서 얘들아 이슬 이 맵지 이게 그 맵지 그들이 if he does not hold this, he will lose. At the same time if Symbol doesn't do enough damage with this build, then Symbol's gonna be in a lot of trouble. Very nice Evolution Chamber wall up here, that's gonna minimize the traffic from Symbol coming inside of there. I don't know if that's gonna be enough, there are so many Bains being morphed right now, 12 of them on the way, he does have quite a few Roaches behind, a lot of Ling's as well, and here we go. 히트킹을 이는 한편! Carolina에 소녀가 이빈을 것 같다! 그리고 러 расс compare이도 꼬지 못하고 러는 히트킹을 czyt는데 와요. 지금 이 파티크를 갖고 있지. incompletely deflecting rom이 스멜한 이하시네. 이러한 것들은 다 나가는 수 reasons 전에 중국으로 터끼리에 있는 건가? 매우 위험한 바닐을 비교적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됨을 보기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보컬을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바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리고 지금 롸로는 또한 바닐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로는 놓고, 스스로 롸로는 다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은 아니가 육수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용은 이 차의의 한部이 날레기 때문에 이중 지수에 대해 몇 개ruct이 aerial 비싸고 하지만 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었을까? 이 시각의 넓은 이제 2리버는 이런 메시지를 만드는 그 맨을 주신 유효을 사용할 것입니다. 단름과 정천리의 가장 적은 이 기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점цев과 과정에서 이 스토리의 이 펄은 이 스토리의 시범은 시각을 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구도 одна 상대에 맞고 ör오로는 새로운 직업을 보내고 음향으로 대책을 보겠고 그리고 Pengлон을 마주hin은 전라 9단에 And I'm taking a third And both Players are getting a layer stating these upgrades in fact two upgrades faster that theeen Evolution Chamber has finished upован everything looking just fantastic for him right now So if Roro just plays a It almost doesn't even matter how he plays as long as he defends right now doesn't mess up He's going to be well ahead with third base and superior upgrades Yeah. Zibil is going to try to crawl out here and get his own third base. But, you know, when these upgrades finish up here from Roro, I mean, he's going to be able to get in there and do a lot of damage. He might be able to deny the third base. So this becomes a pretty, I don't want to say rudimentary way to lose, but, I mean, this is a very simple premise. If you're on three bases, you're on two. You don't always have to just go in there and kill them. You just keep denying the third base until they're out of money. Exactly. And then, you know, you win. He's definitely going to have more roaches. You know, his economy is so good because he wasn't the one that did all in. He was the one that defended it. And he's got, look at that, 20 more roaches. He's going to have 1-1 against no upgrades. Speed will finish approximately the same times, but Roro's standing army is just going to be superior in every way. Yeah, this is, obviously, Symbol's aware of what's coming at him, but he has to try. He has to hope that maybe, you know, Roro will actually, you know, attack in at the wrong angle, and it'll be denied. Yeah. He has to hope that, you know, maybe he's going to be as Symbol as Roro misses an Overlord or two. Oh, my God. And Roro is on top of it. Those links hidden over there to counterattack the third base if Roro tries to hit Symbol's third base, one of the ways that he could even this out. Roro prepared for that as well. Symbol now making a creep highway, but is it going to be enough to take on these upgraded roaches? Well, he's 20 roaches behind, even though he has 10 more on the way right now. Roro's attack should be able to eliminate this third base, or perhaps even any army. Yeah, at the minimum, probably eliminate the third base. Yep. Oh, man. He might want to try targeting with these roaches. So the banes that he does, the banes not really doing any damage, and he's continuing to close in. There are more banes on the way, though, in the right. But it's just, it's not enough. I mean, this is a massacre. More roaches than GG. Roro looking so strong. Roro, you did it. Man, he got those, that one lingon that saw the rose roar, and that just changed everything for Symbol. Yeah. Well, and I also got to say, the transfusions on the queen. Oh, yeah. Oh, my God. That was so good. Symbol definitely, you know, if Symbol had stopped that scout, then I don't think that the roach horn comes up, maybe quick enough for Roro. It's hard to say. You know, maybe because it does get stopped that he goes roach horn, but he had to put everything he had in defending that the second he scouted what was happening. So the scout really is what led Roro to that victory. Really nice play by Roro from start to finish. I mean, this guy is just looking bulletproof. He's behind in game one, recoups easy peasy and wins and probably one of the hardest endgames you can imagine. Game number two. Guy tries to just take him out real fast with the timing. Roro, I mean, he crossed every key and dotted every I, dotted every lowercase j. Yeah. I mean, I don't know, man. The next map, Belsher Vestige. While we've seen Symbol play great games here, this map, it's not as good for walking across a map with all your roaches and hydras to attack. Right? Right, right. It's definitely a map where we can see that long game where Roro already won. Yeah. Wow, man. Roro is looking just terrifying. He is. And I remember the narratives for both of these guys. Symbol, somebody for the past year, people expected to win a GSL Code S. And he kept losing what were upsets. Even when he lost his seed, that was actually pretty much an upset at the time. That was an upset at the time. At the time, yeah. And now here he is with his last shot to win this. But Roro, the dark horse from Caspa, may be here to steal it all away. I'm tasteless. With me is Artosis. And this is the final Wings of Liberty, GSL Code S. 2013 TossX GSL Season 1 2013 TossX GSL Season 1 From the top left, we hit the top right. We are making a combat! We are back! Let's go! We're going to force the enemy! We are going to force the enemy to призh. The team of macht President and President, GSL 벨시르잔즈의 SA용고를 환영합니다